러시아 러시아 너 뭐하고 싶어? 나 너무 아픈 아유 먹자 나 지금 에디팅 헉? 나 지금 에디팅 나 이거 뭐하고 싶어 에디팅 뭐하고 싶어? 에디팅에 있는 핸드폰? 응, 괜찮은데 어떻게? 진짜? 이거 너무 잘해 에헴? 왜 이래? 이게 남았냐 이거야 키네마사카 이게 마스터가 뭐지? 이는게 잘 익혀있어 이는게 잘 익혀있어 이는게 잘 익혀있어 아무도 안 프로듀스용 잘 익혀있어 혹시 제가 더 익혀있어 잘 익혀있어 이는게 잘 익혀있어 근데 이는게 잘 익혀있어 하지만 이는게 잘 익혀있어 많이 익혀있어 그렇게 익혀있는 건가요 네 mana? 제 선의 여러분이 또는 스리도 이후에 띠 gider 어디에 은 if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치료 치료 강한 수 자 코 방한 맨 엊 롤드 어떤 로그 앨범을 플러그 압력이 부탁드립니다. 이렇게 소통에ением 할 때가 다음은 이 카ół의 카유인 카유로 카양입니다 카술인 카유로 카술인독관의 괴로우면서도 밑에 와 그 Allan 아이러로 카자 카유로 technique 하늘 에이침 이렇게 제 الك 칼을 이렇게 칼을 그리고 칼을 칼을 역할을 색상도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자 이제 요렇게 짝이 있습니다 엄청 많은데 어디서 먹지? 아 여긴 롯디바카르팔고 이건 뭐지? 나시렴에? 와롱나시자순? 인도미도 있어? 저쪽 가봐요 저쪽에도 많은 것 같은데 인도미고랭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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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씨 신기하다 이거 뭐야? 여기는 뭐를 파는거죠? 인도미고랭? 인도미고랭? 하필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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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 조심해 인도네시아 야묵은 아 대박 빙갈사토하자 음 고마워 하필스 아야야바왕 아야바왕 하필스? 아아 숨고있어 이래 나 사유를 있어야하거든 아깐 오 여깄다 여기 있잖아 농어로 끝이 있죠 도가깝다 장면 중독으로 내가 1분만요 그래서 고소기만요 소유는.. 예 않아도 Nein tho 아니 난book 아니.. 어니깐 그런거 사위를 아우 사위 하빗 하빗이야 이따 부사야 응가오사 바깥도르르 양비야 사자 바깥도게 바깥도게 볼래? 네 예 아 맛있겠다 맛있지 도게만 넣었나보네 아 근데 사위가 있어요 진짜 맛있거든 그치 사위로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아니 사위로가 아니라 사위 사위? 아 사위 초록색깔 응 뭔지 알아 나 그거 좋아하거든 그게 있어야지 맛있네 맞제 아 맛있겠다 그래 두 개라도 괜찮아 난 사위로 넣는게 좋더라 응 버터라로 놔봐 자동차 사위로 넣어봐 익은거 같은데 좀 익었다 반숙 약간 아 반숙 응 먹어보자 섞어보시오 맛있겠다 이게 양념 봐봐 우와 우와 대박 대박 너무 맛있도록 맛있겠다 먹어 우와 나 진짜 아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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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가 바라나 이따가 바라나 그 와롱 약간 아고 아주 물론 바라나 대박이다 대박이다 진짜 우리 이렇게 와롱 와서 먹는 거 처음이야 응 음 으음 근데 왜 안 좋아해 엄비 선생님도 안 좋아해 그냥 선정 kalau 이거 먹방 먹방 이렇게 먹어봅 더 아 솔직히 지금 한국 한국 이 꼬리야 주워간? 이 꼬리야 내 꼬리야. 슬로우를 안 먹는다며. 이 맛 일반 악업이 있는데? 짠. 이거 아까 두 개 시켰어야지. 이리 와간? 한 입만 줄까? 어. 나 계란 먹고. 이리 와. 한 입만 먹을까? 나 너무 많이 먹었잖아. 아 진짜. 꽃발링숲과 인도미고랭. 맞아. 예를 들어서 올라간다. 그러면 밖에서 무조건 인도미고랭이야. 짜리 인도미고고랭이야. 따라가자. 바로 마수. 하하하하. 왜냐면은 왜 이렇게 생각을 지켜라. 안들어나봐. 물론. 딜리 어린아cs. 사실. 따라가자. 구함이 계속. 아마. stones. 아 예. 인도미고랭이 제일 제일 좋은. 만약에 있는你就전하게 된다 그냥. 이게. 괜찮아요. 그러면. 건강하게 먹는 것 같아요. 건강하게 건강하게 먹는 것 같아요. 근데 저는. 그거 먹는 게 있고,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안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저는. 그래도 많이 먹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보통은. 제가 생각해요. 저는 지금 생각해서 아는 것 같아요. 이렇게? 아, 이 정도. 먹을 수도 있겠다. 갈럭 미고랭 딴바나시 딴바 김치 아 맘둘. 김치? 딴바 김치? 슬레라쿠. 아 진짜 대박이다. 아 근데 내 생각에는 인도 미고랭이랑 인도 미고랭 김치에 뚤루루랑 먹으면 언제 맛있을 것 같아. 그치? 쫄쭉방어치. 대박이다. 그러면 나는 좀 똥이나 나는 근데 좀 먹어야겠어. 근데 나는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. 너무 맛있어요. 맛있어. 그냥 맛있어. 너 원래 야채도 잘 안 먹잖아. 게임 오버야. 그냥 맛있어. 아니 근데. 배가 안 먹었을까? 인도 미고랭? 그냥 막 그냥 빠빠기 들어가야. 이것저것 다 먹었어. 물론 그냥이지 않아? 어. 누워 봐. 뭐 먹지? 근데 여기 근데 지금 거의 합이 쓰여가지고. 이거 먹고싶어. 아 저거? 저거? 저거 뭐지? 먹어보자! 봐봐봐. 근데. 몰라. 아 이거 뭐? 이. 이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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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pal 뺨이 다리 싱거 다리 싱거 이거 사푸들 무엇이냐 나 나 이거 처음에 처음에 좋습니다 아무튼 달다고! 아 달아? 맛있나요? 응! 달가! 어때? 맛가진밤! 야 쌈쌈아! 어 근데 이거 약간 그 맛 안나? 술! 알코올... 같은 맛! 아니 근데 술 먹어서 안나는데? 막걸리 같은 맛? 아닌가? 안나 맛있어! 배고파고픈가 봐! 마이모! 이거 특이하지 않나? 나 이 맛 항상 느끼는데 이게 감장도 아닌 것 같고 고구마 꼬비도 아니고 응 텐당도 아닌 것 같아 아 진짜? 이게 맛이 되게 어중하네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아! 브라파? 브라파 수다 인동이 2 2 2 2 에스테만이 1 야 에스테만이 1 에스테또 1 1 1 2 0 2 0 0 0 0 0 잘 estad boss 5 0 1 5 5 6 6 4 3 4 고맙습니다.